야야, 니가, 니가 내 디스크에서 이거 게임 복사했지? 어? 내가 컴퓨터 숨지지 말라 그랬잖아! 너때문에 내가 진짜 미쳐! 왜 그래? 왜? 왜? 내 디스크 얘가 다 지워버렸잖아, 번역한 거! 뭐? 진짜... 왜 또 그랬어? 왜? 몰랐단 말이야! 아, 그렇게 물어보고 써야 될 거 아니야? 물어보고! 이거 언제 다 해, 언제! 아이고, 더 없다! 어라? 이 자식이 또 훔쳐먹어, 또! 어? 아, 배고파서 그랬어요! 이 자식아! 말을 하고 가지고! 왜 맨날 훔쳐먹어? 왜 맨날 훔쳐먹어? 어? 왜? 아, 아파 죽겠네! 왜 이렇게 해서 때려! 아, 아... 뭐? 아냐! 아,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때려! 머리 나빠지게! 아... 머리는 원래 나빠지게... 뭐? 아냐! 아, 아파 죽겠네! 아... 아, 아우, 배고파! 아... 나alı나온하아! 네, 아... 아... 앰플 수술이야! 아, 왜 그래? 아아, 아! 아... 아, 뜨거! 아 뜨거! 아, 뜨거, 아țe técer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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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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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... 아, 아,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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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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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아... 아, 아... 아, 아... 아이, 정말. 아이, 괜찮대. 몸 안 지겼대?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어. 그 정도는 아니래. 근데 껍질이 완전히 다 벗겨졌어요. 아, 껍질 조심 좀 하지.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, 왜 그렇게 덜렁거려? 아, 그러게 말이에요. 아이고. 조 회사. 네? 너 내 방 사러 가서 동전 쓰러 갔지? 네?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이 자식이 이제 도둑식 아니야? 700원 밖에 안 가져왔어요. 700원이면. 700원이면 70원이면 얘기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? 아, 잘못했어요. 왜 그러냐? 왜 그래? 어? 지쳤냐? 어? 지쳤어? 아, 왜 그래? 내 배가 지쳤려고 하는데, 많이 아파? 아이고, 그러게 조심해야지. 아, 괜찮아. 아, 그러게 조심해야지. 아, 아, 아. 아이, 풍대다시 안 가봐도 되겠어? 아, 괜찮아요. 조심해, 덧나지 않게. 아, 아, Oregon. 왜 그래! 왜 그래! 아. 지쳤냐, 어? 어우, 표치 굿 아이디어. 헤롱이가 말을 하면 들어쳐먹어야 할 거 아니야? 왜 말을 안 들어쳐먹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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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말 좀 들어먹어라. 알았어? 말 좀 들어먹으라고. 알았어요. 그렇게 치우라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치워? 죽어도 그냥 손 안 치워? 손 안 치워? 그냥 죽어. 아이고, 안 치워. 당장 치워, 얼른. 알았어? 네. 손 안 치워? 안 치워? 진짜 이게. 너 한 번만 더 해봐라. 안 치워? 어? 안 치워? 아, 이 자식 진짜. 어? 아, 이 자식 진짜. 아, 저놈 너가 아주 지능적이네. 어? 아, 저놈이 막기 싫으니까 아픈 퍼를 계속 내밀고 있잖아. 그쵸, 그쵸. 계속 그래요. 아, 일부러 그러는 거야, 그게? 아, 그럼 왜 일부러 그러는 거지? 그 자식 그거 쟤 그런 쪼름한 머리가 돌아가냐? 참나 마. 아, 무슨 오늘 못 되네. 아, 무슨 오늘 못 돼요. 아, 무슨 오늘 못 되네. 아, 무슨 오늘 못 돼요. 아, 무슨 오늘 못 되네. 하, 하. 아,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무 이놈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, 암마에 하고 있는데요. 암마는 어른 놈이 무슨 암마야. 일어나! 아, 시원한데. 일어나! 나가 나가! 나 좀 자야돼. 아이 시원한데. 어? 어? 뭐야? 아니 이놈이 이게! 아 몰랐어요. 이거 안되잖아! 이거 이거! 너 왜 그렇게 만성이야 이놈아! 어? 너 어디로 가는 거야? 야 야! 야 이놈아! 너 어디로 도망가? 해놈이가 말하는데! 이놈이 진짜 말이야! 내가 넌 뜨거늘게! 너 너 이거 치워. 안 치워? 이게 진짜 자꾸! 안 치워요 치우라고! 어? 너 이거 안 치울거야? 너 안 치우면 진짜 그대로 맞는다. 맞으면 누가 아픈데? 팔 치워! 조금만 하는데 빨리 팔 치워! 너 팔 안 치우면 나중에 후회한다! 어? 과연? 아아 알아! 아, 들어! 아유, 아유, 아유! 못 사요 못 사 세요. 그래 내가 팔을 치우라고 그랬지. 저넘이 저거 전, 말을 안 들어! 아유! 아 그러게 맞으면 지 팔만 아픈 거 참. 그걸 내세워서,idge.... 진짜 밀어내! 너 왜 이렇게 늘어나냐? 너 영삼! 네? 너 또 내 구두 꺾어 신고나 같지? 너! 아닌데. 어? 이 자식이 진짜! 왜 그러냐 너! 이리 와봐, 나. 너? 너 팔을 안 내려? 야 이놈아 그렇게 혼나고도 그 팔로 막냐? 내려. 너 좋게 얘기할 땐 내려! 안 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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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또 팔 다치려고 그래! 저는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! 이 자식이야! 내려! 팔을 내려야겠다! 아! Of course! You didn't know yet. 어 뭐지? 인디스커트리. 말을 해 말어 한국말 안어들어. 아이고! 아! 이것도 되게 시티콘 왕자가 이거 왜 이래? 어떻게 해야 돼, 담마? 아, 나도 commentary 나 퇴근 비트를 안 dream. 아, 요건oper Sidre! 더! 이미! 아, 지금 그게? 야 잘 받아라. 이게 80만원짜리 구조자 이게. 이게 80만원짜리야. 아 다녀봐.